어느덧 겨울이 지나가고 천천히 봄이 오는 것, 오맹신 앵커는 느껴지나요? 네,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 봄 날씨는 좀 어떨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올겨울 우리 지역은 비교적 따뜻한 가운데 이따금씩 한파가 찾아왔었습니다. 지난 1월 말에는 우리 지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무려 8.6도나 낮은 영하 11.7도를 보이며 41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온과 강수량이 모두 비교적 높은 겨울이었습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엘리뉴 현상이 강하게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봄에는 점차 엘리뉴 현상이 약화됨과 동시에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2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데요. 과연 올 봄 날씨 계속 이렇게 따뜻할지 우종택 사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 봄 날씨 계속 이렇게 좀 따뜻할까요? 네, 올 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겠습니다. 따라서 3월과 4월에는 일시적으로 대륙고기압이 영향을 받아서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고 5월에는 평년보다 높은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겠습니다. 봄하면 또 봄비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럼 올 봄 강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봄철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운데 3월과 4월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5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봄하면 또 황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황사의 피해가 참 크잖아요. 올 봄에도 마찬가지로 황사가 올까요? 네, 황사 주요 발원지인 고비사막은 현재 눈이 덮여 있지 않고 네몽골 지역은 눈이 덮여 있으나 고온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 북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월이 되면 또 꽃샘추위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올 봄에도 마찬가지로 꽃샘추위가 예년보다 좀 심하게 나타날까요? 네, 봄철 전반부에 대륙고기압이 확장할 때 꽃샘추위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꽃샘추위가 제가 알기로는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봄철까지 받습니다. 따라서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할 때 기온이 낮아짐으로써 꽃샘추위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날씨만큼이나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정보가 없을 텐데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고 계실 CNB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봄철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상청은 작년 5월 기온이 관측사상 가장 더운 5월이 됐듯이 2016년의 5월도 폭염특보가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중 일교차가 가장 큰 계절인 봄, 약 5.5일에 육박하는 황사 발생일수까지 무엇보다도 감기 등 계절성 질환에 걸리지 않게 유의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CNB 뉴스 오명신입니다. 네, 봄철입니다. 네, 봄철입니다. 네, 봄철입니다. 네, 봄철입니다.